오늘 잡아온 갑오징어입니다 갑오징어가 구워 다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을때에 바로 손질을 해야 이 갑오징어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안건조를 하고 아니면 손질해 가지고 냉동을 해놨다가 이제 팝니다 갑오징어가 엄청 잘말랐어요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오늘까지 말리면 완벽하게 잘 건조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아요 갑오징어 요즘에 갑오징어가 살이 두껍고 좋습니다